이러면 한국사회가 앞으로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그렇게 예측할 수도 없지만 참 정상화가 첩첩산중이고 요원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그러니까 거짓, 사기, 조작, 위선이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까지 다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과제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제는 예를 들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공작이 예를 들면 여론조사 기간을 벌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공직선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직선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크지만 국민들의 그런 방관, 무관심, 무덤덤함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상화가 이게 가능하겠느냐 오늘 문화일보를 이렇게 보니까 맨 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대신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 62.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긍정이 30.4고 부정이 무슨 62%다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척보기만 해도 검증을 받아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여론 결과를 이렇게 만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론 결과들이 그냥 나와 가지고 전체 신문이나 방송을 다 장식하니까 기가 찬 거죠 어제 보시다시피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보도가 되고 그 여론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그것이 그냥 관행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시다시피 이준석을 띄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지하자 여러분들 어청과 용비어청과 비슷한 것을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부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런 패턴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냐는 문제는 부분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모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그렇게 하고 한동훈이가 미우니까 법무부를 그냥 과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뭐죠 그런 세종시로 그냥 옮기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참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조작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건희 여사특검 필요한 것이 62.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30.4% 부정 63.6% 김건희 여사특검은 10명 가운데 6명이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가 하니까 mbc의 의뢰로 코리알이 있었지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는 여론조사기관들에 의해서 거의 포획이 되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추진력이자 동력은 여론조사기관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기관들을 일단 만들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전국의 신문이나 방송이 보도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되는 62.7%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여론조사기관들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 만일 여론조사에서 조작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는지 좀 기가 차네요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mbc가 의뢰한 기간이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이 다 지난 문정권에서 잡아 넣으려면 다 잡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일보가 보도를 잘했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이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 학력 경력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송치 처리했다 민주당은 7.1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범주란 을 발의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민주당이 9월 7일 날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론조사가 언제 발표가 됩니까 여론조사가 뭐죠 민주당이 여러분들 7일 날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리서치하고 mbc가 뭡니까 7일 8일 날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9일 날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냄새가 좀 안 납니까 짝짝쿵이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9월 7일 날 민주당이 당 국회의원 전원이 다 만장일치로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 특검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뭐죠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가 9월 7일 8일 날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9월 9일인가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착착 진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확정적으로 제가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전에 코리아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조작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직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를 또 특검까지 하자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걸 또 치하자 박수치는 코리아 리서치 mbc 의뢰 정말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라가 앞으로 정상화가 되겠냐 모든 문제가 다 조작으로 지금 형성되는데 여론도 조작하고 선거도 조작하고 뭡니까 모든 게 그렇게 정치 공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한 분이 여론조사가 아니고 김정민님이 여론조작이라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수 야당은 그 정당하지 못한 다수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우니까 1차로 법무부를 그냥 저기 세종시로 그냥 다 몰아넣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금수원복 검찰수사건 원상복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과 함께 한동훈 유배법으로 불리는 법무부 세종시전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 참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참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앞으로 참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공동체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겠구나 제 생각은 어떤 국가나 사회라는 것은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면 조기에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영원히 다시 복귀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남미 국가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뭐죠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게 되면 특정 경로를 선택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게 복원이 아주 힘들다는 거죠 정상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성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 법무부를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말 나오면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을 개량한 개내로 풀이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다수당이라는 그런 더불음주당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행패를 뿌리겠습니까 저는 뭐 상상만 해도 충분히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런 것을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정도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이준석 사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가 그냥 폐약질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국힘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가지고 폐약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본인이야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여러분 이 이준석 사태에 이준석의 폐약질에 그 건헌과 기원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당이라는 현재 여당이 2021년도 6월 달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라는 그런 30%에 해당하는 역선택 문제 그리고 ARS 여러분들 투표와 모바일 투표사의 현장 격차 이런 소위 당내 경선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검정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음에도 일체 검증하지 않고 침묵한 거 아닙니까 국힘당 국회의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 일체 침묵한 그 비용 청구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같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힘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강건너 여러분도 불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언론들이 침묵하고 신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하고 국가의 모든 공적기관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다 이름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준석 사태의 결말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얼마나 앞으로 어려워지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그런 해안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전에 우리 옷에 우리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했고 그 당시 대다수 국가들은 사회주의로 줄다름 쳤지 않습니까 신생 독립국가들이 이승만이라는 그런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하고 70년 정도 번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수입 대체산업 육성정책이 아니고 수출을 통한 입국이라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아주 다른 나라와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참정권이 그냥 침해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맹백하게 그렇게 밝혀진 덜 불구하고 국민들이 침묵하고 국민들이 방관하면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정권이 없이 지도자를 다른 사람들이 뽑는 국민들 대신했어요 그럼 그게 민주공화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방관한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사태에서 한 번 더 이준석 사태가 주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방관과 대통령의 뭡니까 그냥 깔아뭉개기를 오브랩돼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죠 공박사가 어떻게 될까소 여러분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대부분 중국의 소위 중주국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5000년에서 70년을 그냥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숨을 스스로 쉴 수 있는 독립된 국가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데서는 해양 세력에 해당하는 미국이라는 그런 거대 국가하고 일본이 큰 방파제 역할을 해 준 거죠 짧은 순간입니다 5000년에서 70년을 5000년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찰나에 불과한 거죠 한반도 전체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간에 중국에 여러분들 친중정권이 등장하고 중국의 희화에 중국과 비슷한 체제로 변질되는 것은 조금도 여러분 신기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친중정권이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순식간에 등장할 것이고 과거에 문정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중국에 굴종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정치경제 사회는 전체주의적이고 좌익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체제하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숨이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력이 계속 여러분들 쇠퇴할 것이고 공장이나 기업들은 외부로 이동할 것이고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남미 국가들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나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걸 문정권 하에서 어떻게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걸 추진하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엘자베스 여왕 서거에 참여하고 다 국정에 분주한 일도 있겠지만 독수리 시각으로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국가가 전체주의 체제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선거를 장악당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너무나 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현재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들의 방관과 무관심 곱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박약 이걸 따지게 되면 제가 열심히 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를 회복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언론들의 뭡니까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거의 없고 지식인들 다 침묵 다 지키지 않습니까 젊은 날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30대 40대 저와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노력했던 식자층들 다 침묵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냥 대한민국이 거의 그냥 정리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죠 이게 뭐 그냥 제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가 아니고 보통 한국의 시민 개개인의 본인의 문제고 본인 아이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준석 사태를 보면서 저 친구 나쁜 친구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이 뭐냐 이야기죠 정상국가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이 아주 요원합니다 선거가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한 상태고 다 입을 다물고 말을 좀 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누가 말을 합니까 은퇴한 사람들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결과가 좋으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결과가 좋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대통령은 깔아뭉개고 식자점 입을 다물고 언론들은 뭡니까 방관하고 그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를 다른 사람이 뽑아주고 그냥 거기 밑에서 굴종적으로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 가난해지겠죠 그러면 가난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점점 자유라는 것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렇게 참 여론조작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서 또 부당한 방법으로 거대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내놓고 한동훈 탄핵론을 외치는 걸 보고 그 세파란 젊은 37살짜리 이준석이 그냥 국민들 전체를 갖고 놀고 국힘당 전체를 갖고 놀고 이런 걸 보면서 뭘 믿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권원에는 참정권 박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땅땅땅 해가지고 그렇게 뭐 그런 세력들한테 협조를 했지만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청간예우 받아서 20억 30억 40억 50억 챙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저는 뭐 그냥 20대부터 저는 연구소에 이릅니다 30대의 연구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가장 현안 과제 중에서 열심히 본 게 국가의 흥망성세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우리가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 5천년 역사의 70년이란 것은 그냥 한 점입니다 점 하나 찍은 겁니다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다수의 성정에 맞는 그런 삶의 상태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먼 역사적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면 위험을 좀 감수하겠지만 본인 자신이 그렇게 남하고 다투어가지고 옳은 일을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한국 사람들 복인 거죠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해가지고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뭐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황금 들어오는데 뭐 지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상당히 많은 그런 대중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화는 대단히 요원한 길이고 정상화가 안 되면 결국 기본적으로 선거가 장악된 상태에서 친중화는 불가피하고 좌익적 책자의 여러분들 권력이 장악이 되면 몇십 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흘러서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